지난 수요일 날 두 번에 걸쳐서 천국의 수도인 세루살렘 성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첫 번째는 천국의 수도 새하늘과 새 땅의 수도인 영원한 천국의 그 수도인 세루살렘 성의 그런 어떤 구조 규모 이런 것들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두 번째는 어떤 사람이 세루살렘 성에 들어가는가 그걸 말씀을 드렸는데 한번 세루살렘 성의 규모와 구조를 한번 다시 보겠습니다 이렇게 이제 네모난 이런 성이라고 있습니다 이게 이제 천국이고 여기가 세루살렘 천국의 수도인 세루살렘 성인데 이게 높이가 2,400km 약 지금 1만 2천 스타디온인데 오늘날 환산을 하면 또 폭이 길이가 2,400km 또 폭도 2,400km 그래서 런던에 한 530배 정도의 크기가 되고 지금의 현지의 인구 밀도로 하면 한 530억 정도 들어가서 살 수 있는 어마어마한 규모라고 있어요 그런데 이제 이 안에 이 벽은 이렇게 굉장히 2,400km니까 어마어마하게 높죠 그런데 이제 이 벽은 벽옥으로 되어 있고 여기 열두 문이 있고 열두 천사가 있으며 이 밑에 이제 열두 기초석이 있는데 그 기초석은 각종 보석으로 이 열두 문은 열두 개의 진주로 되어 있다 그랬습니다 이제 그 안에는 이제 하나님의 성전이 없어요 그리고 햇빛과 달빛과 이런 것들이 없는데 이 안에 어떤 사람들이 들어가서 살 수 있느냐 그 말씀을 드렸는데 이 안에 들어가서 살 수 있는 사람들은 생명체계 어린 양의 생명체계 이름이 기록된 사람 그러니까 교회만 다녔다고 세례를 받았다 해도 생명체계 이름이 기록이 안 되면 안 돼요 또 이름이 기록돼 있어도 지워져버리면 안 되죠 그러니까 반드시 어린 양의 예수님을 어린 양이라고 하는데 예수님의 그 천국에 있는 생명체계 이름이 기록된다 그럼 어떤 사람들이 이름이 기록된 거예요? 구원받은 사람이죠 그 다음에 이제 여기 이 세우루살렘성은 신부의 도성이라고 했습니다 그리스도의 신부들이 사는 곳이에요 그래서 신랑 되신 예수님을 예수님이 재림하기 전에 그분을 사모하고 예수님을 맞이할 수 있는 준비를 잘 한 사람들이 이 세우루살렘성에 신부단장을 잘 한 사람들이 들어간다 해서 의에 세마포를 입고 성령의 기름등불을 준비하고 오직 예수님께 소망을 두고 예수님을 사모하고 기다리는 사람들 또 이제 왕노루단, 첫째 부활에 참여한 사람들이 이 성에 들어간다고 했습니다 거기 보면 요한계시록 20장 4절로 6절에 보면 어떤 사람들이 천년왕국에서 그리스도와 더불어 제사장으로 1천년 동안 또 하나님을 섬겨 왕노루단이 나와 있는데 복음을 전하다 순교하고 믿음을 지키게 순교하고 말씀대로 살려고 하다 순교하고 그리고 적그리스도와 그 666, 짐승의 표를 받자면 그 우상이 절하지 않아야 한다는 순교한 사람들이 이 천국에서 왕노루단이 그래서 이제 이 안에 들어가서 살게 되고 그리고 이기는 자들 그 이마에 하나님과 어린 양의 이름이 기록된 그런 사람들이 이 성 안에 들어가서 여기에서 이제 살게 되고 왕노루단이 된다 하는 것을 말씀을 드렸어요 그런데 오늘 이 말씀에 보니까 요한계시록 22장 1절 다시 한번 보세요 1절 보니까 또 그가 수정같이 맑은 생명수의 강을 내게 보이시니 하나님과 및 어린 양의 보호자로부터 나와서 그랬죠? 2절까지 보겠습니다 길 가운데로 흐르더라 강 좌우에 생명나무가 있어 열두 가지 열매를 맺되 달마다 그 열매를 맺고 그 나무 잎사귀들은 만국을 치료하기와 있더라 1절 다시 보여줘요 거기 보니까 천국에 그가 수정같이 맑은 생명수의 강을 내게 보이시니 그랬죠 여기 보니까 수정같이 수정이 얼마나 맑습니까? 그런 맑은 생명수의 강물 그 생명수 강이 있는데 그 생명수 강이 하나님과 및 어린 양의 보호자로부터 흘러나오더라는 거예요 하나님과 어린 양 예수님이죠 그 보호자로부터 생명수 강이 흘러나오는데 그 강이 얼마나 강물이 맑은지 수정같이 맑은 생명수 강이라고 이렇게 했어요 그런데 이 강물이 길 한가운데로 흐르는데 강물이 흐르는 강 좌우에 어떻게 돼요? 뒤에 2절 보겠습니다 강 좌우에 생명나무가 있어요 생명을 주는 그런 나무가 그런데 이 생명나무가 이 생명수 강물로 인해서 자라가지고 그 열두 가지 열매를 달마다 맺는데 그 나무의 잎사귀들은 망국을 치료하는 치료의 능력이 있더라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어린 양의 보호자로부터 흐르는 이 생명수 강물에는 어떤 능력이 있냐 말 그대로 그 물을 마시는 자는 영생을 얻는 거예요 죽지 않아요 그래서 천국에는 이 강물이 그 세루살림 성만 흐르는 것이 아니라 이 성 밖으로까지 흘러가게 되는데 이 강물을 마시는 자는 그래서 영혼이 죽지 않는 거예요 죽음이 없는 거예요 그다음에 죽은 것을 살리는 능력이 있어요 그래서 천국에서는 어떤 사람도 다시 죽음이나 이런 것이 없게 되는 겁니다 이 생명수 강물을 마시면 거기에서 영생을 얻고 죽은 것을 살리는 능력이 있고 그다음에 이 생명수 강물을 마시면 영혼이 목마름이 없습니다 또 이 생명수 강물은 모든 식물을 자라게 하죠 거기 보니까 생명나무가 열매를 맺고 자라서 열매를 맺고 달마다 과실을 맺는데 그 생명나무에 그 강수를 마신 이 생명나무는 그 잎사귀가 망국을 치료하는 치료의 능력이 있다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 인간의 삶에 물보다 중요한 것이 없어요 인간의 역사는 어쩌면 물과 함께한 역사라고 할 만큼 물과 밀접한 관련을 맺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인류의 시조인 아담과 하하가 삶을 시작한 에덴 농산의 4대 강 4개의 강이 있었어요 창세기 2장 10절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강이 에덴에서 흘러나와 동산을 적시고 거기서부터 갈라져 내 근원이 되었으니 이거 보면 10절 그대로 나왔네요 강이 에덴에서 흘러나왔죠 그런데 동산을 적시고 에덴 동산을 적시고 거기서부터 갈라져가지고 이것이 내 근원을 4개로 갈라져서 흘러내리는 겁니다 자 한번 보겠어요 첫째 이름은 뭐라고요? 비손 금이 있는 하월라 온 땅을 둘렀으며 그 땅의 금은 순금이오 그곳에는 베델리엄과 호만호도 있으며 이게 보석들이죠 둘째 강의 이름은 기온이라 구스 지금으로 하면 이디오피안네 온 땅을 둘렀고 셋째 강의 이름은 히테게 티그리스라고 하는 거예요 아수르 동쪽으로 흘렀으며 넷째 강의 이름은 유프라데드라 유프라데스 강 우리가 많이 들었죠 유프라데스는 요한케시록에도 나오고 그런데 우리가 여러분 어떻게 이렇게 4개의 강이 에덴 동산에서부터 흘러내리는데 이게 뭐냐면 그 당시 인류에게 생명의 젖줄이에요 아담으로부터 퍼져나간 그런 인류들이 이 4개의 강을 통해서 에덴 동산에서부터 하나님께서 장사한 그 에덴 동산에서부터 흘러나온 이 물을 먹고 그들이 육신의 생명을 얻고 사는 거죠 물이 없이는 인간은 살 수가 없으니까 우리가 인류의 역사를 봐도 인류의 역사는 물과 함께 발전이 온 걸 알 수 있어요 우리가 고대의 이집트 애굽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을 종살했던 거기는 어떻게 해요? 나일강이 그들에게 생명의 젖줄이었습니다 그 나일강 유역에서 문명을 이루고 국가를 형성하고 번영과 이런 축복을 누렸습니다 또 여러분 고대 바벨론 제국은 어때요? 유프라테스 강가에다가 나라를 세우고 세계를 지배하는 그런 나라가 되었죠 또 인도는 겐지스강 우리가 중국어기에는 양자강이 있죠 그리고 독일에는 라인강이 있고 이스라엘에는 요단강이 있고 영국에는 템지강이 있고 대한민국에는 어때요? 저 주여서는 북쪽에는 이 대동강이 평양을 대동강을 끼고 있어가지고 그게 문명과 이런 모든 삶의 중심지가 되고 이 중북권에는 한강이 이 남쪽에는 저기 동쪽에는 낙동강이 이쪽에는 영산강이 이렇게 모든 사람들이 강을 중심으로 그들이 삶의 터전을 이루고 문명을 이루면서 산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인간의 몸도 약 70%가 물로 되어 있다고 합니다 좋은 물을 먹어야 우리 몸이 건강하고 오래 살 수 있어요 제가 지난번에 이왕재 교수가 강의한 걸 들어봤는데 우리 대한민국이 지난 70년 동안 이 수명이 기대수명이 20년이 연장이 되었어요 세계 역사에 지금까지 유래를 찾아볼 수 없는 이렇게 수명이 연장이 된 거예요 그래서 옛날에 우리가 해갑을 치르는 게 뭐예요 해갑까지 사는 사람이 그렇게 많지 않으니까 그걸 한 거죠 그런데 지금은 60세에 뭐 이거는 청년입니다 그냥 오늘 여기 60이 되신 분들은 여러분은 청년이에요 아멘 좀 하셔요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렸잖아요 UN에서 주기표를 할 때 다시 했는데 60대는 여러분 청년이에요 그런데 우리 대한민국이 70년 동안 이렇게 해서 기대수명이 엄청나게 늘었는데 그 원인을 세 가지로 말해요 첫째 사람들이 좋은 물을 마시게 되는 두 번째 우리가 이제 국력이 이렇게 성장하고 발전하고 이러면서 어떻게 돼요 우리나라 잘 살게 되면서 영양을 사람들이 섭취를 잘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옛날에는 영양결핍으로 많이 죽었죠 그런데 또 의료기술의 발전 이 세 가지가 우리나라 사람들의 수명을 획기적으로 연장을 시켰다는 거예요 그런데 첫 번째가 뭐예요? 좋은 물을 먹게 돼요 옛날에 오염된 물, 더러운 물, 위생적이지 못한 그런 물을 먹으면서 설사도 하고 무슨 여러 가지 병이 걸려가지고 많이 죽은 거예요 지금도 여러분은 어떻게 돼요? 이제 산업화가 너무 이렇게 하면서 공회라든가 이런 것 때문에 우리가 지금 어떻게 해요? 그냥 물을 먹지 못하고 지금은 정제된 물 이런 물들을 이제 먹고 있는 이와 같이 물은 우리 육신의 생명과 육신의 풍요와 건강한 삶에 너무나 중요하죠 그래서 여러분은 어떻게 돼요? 건강하게 오래 사시려면 좋은 물을 드셔야 돼요 옛날에는 봉이 김선다리, 대동강물을 파란 물 그런 일이 어떻게 일어날 줄 알았겠습니까? 그런데 지금은 물을 사 먹습니다 어떤 데는 우리가 병원에 가면 산소를 공급해 주는데 어떤 사람들은 산소를 사다가 또 그 공간에서 좋은 산소를 마시는 그런 사람들도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이런 우리 육신이 먹는 물보다 더 중요한 그런 물이 있어요 죄와 허물로 죽은 우리 인간의 영혼을 살리는 물 그리고 갈급하고 목마른 우리 영혼의 갈증을 해갈시켜주는 물 변든 영혼과 상한 심령을 치유하는 이런 물 그리고 풍성한 삶을 살게 하고 생명을 가해다 주는 이런 생명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이 생명수를 마셔야 됩니다 우리가 세루살렘 성에 가면 조금 전에 봤지만 여러분은 어때요? 생명수, 수정과 같이 맑은 전혀 오염되지 않는 생명수 강물이 흐르고 있어요 그 물을 먹으면 영생을 한다니까 죽지 않습니다 병든 거의 다 치러 갔습니다 놀라운 그런 열매를 맺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이런 물이 있었습니까? 성경에 보니까 이런 물이 있었어요 우리 영혼을 죄와 허물로 죽은 영혼을 살리고 갈급하고 목마른 우리 영혼을 그 갈증을 해갈시키고 또 우리의 그 상한 심령과 병든 영혼을 치료하고 그리고 우리 삶을 정말 풍성하게 해주는 그런 생수 그런 생명수물이 있었습니다 구약시대에 그 생명수가 뭐였냐 이제 아담과 하하 이후에 사람들이 막 타나가고 그 멸망의 길로 갔잖아요 세상에 모든 물들이 오염되고 인간의 영혼이 죽어가고 있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런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인간의 죄와 허물로 죽은 영혼을 살리고 갈급하고 목마른 영혼을 해갈시켜주고 그리고 그 상한 심령을 치료하고 그리고 그들에게 풍성한 삶을 살려주는 생명수를 공급해 주셨어요 그게 성경에 보면 나와요 에르메아 17장 12절로 13절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영화로 오신 보자여 시작부터 높이 계시며 우리의 성소이시며 이스라엘의 소망이신 요하여 무릇 주를 버리는 자는 다 수치를 당할 것이라 무릇 요하를 떠나는 자는 흙에 기록되어 오리니 이는 생수의 군원이신 요하를 버림이니다 여기 보니까 생수의 군원이 뭐라고요? 여호와 여러분 구약시대에는 죄와 허물로 죽은 영혼을 살리는 생명수 그 근원이 여호와 하나님이셨습니다 그래서 이 생수의 근원이신 하나님을 가까이 하느냐 멀리 하느냐에 따라서 그 영혼이 살기도 하고 죽기도 하고 축복을 받기도 하고 이렇게 열매를 맺기도 하고 열매를 맺기도 하고 열매를 맺기도 하고 이런 게 나와요 여기 보니까 생수의 근원이신 요하여 구약시대에는 여호와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이 인간의 영혼을 살리고 그리고 그 병든 영혼을 치유하고 갈증을 해결시키고 그리고 그들의 삶을 풍성하게 해주는 바로 생수의 근원이셨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가까이 하면 하나님으로 말며마 이 생명수를 공급받아서 죽어가는 영혼이 사는 거예요 갈급한 영혼이 목마르지 않게 되는 거예요 병든 영혼이 치유를 받고 그리고 풍성한 삶을 살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생수이신가 그러면 5절, 6절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무르 사람을 믿으며 육신으로 그의 힘을 삼고 마음이 여호와에게서 떠난 그 사람을 저주를 받으니 여러분 생수의 근원이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가까워야 되는데 하나님을 떠나 사람을 믿으며 현륙을 그의 힘으로 삼고 하나님을 자신의 힘과 의지와 도움으로 삼아야 되는데 그러지 않고 하나님을 떠나가지고 사람을 힘으로 또 무르 사람을 믿고 이렇게 살면 그 사람을 어떻게 한다고요? 생수의 근원이신 하나님을 떠나니까 저주를 받게 된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6절 그는 사막의 떨기나무 같아서 좋은 일이 오는 것을 보지 못하고 광야 간주한 곳, 건강한 땅, 사람이 살지 않는 땅에 살리라 여기 보니까 사막의 떨기나무, 사막에 있는 떨기나무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 좋은 일이 오는 것을 보지 못하고 광야 간주한 곳, 건강한 땅, 사람이 살지 않는 땅에 살리라 여호와 하나님을 떠나면 이렇게 목마르고 고독하고 불행하고 고통스러운 삶을 살게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생수의 근원 대신 하나님을 믿고 그 하나님을 의지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7절과 8절을 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물은 여호를 의지하며 여호를 의뢰하는 그 사람은 복을 받을 것이다 생수의 근원 대신 하나님을 의지하고 의뢰하는 그 사람은 복을 받는데요 아까 생수의 근원 대신 하나님을 떠나면 저주를 받는데 이 생수의 근원 대신 하나님을 의지하고 의뢰하는 사람은 그 사람은 복을 받아 그리고 8절을 보겠습니다 그는 물가에 심어진 나무가 그 뿌리를 강변에 뻗치고 더위가 올지라도 두려워하지 않으며 그 입이 청청하며 가무는 해도 걱정이 없고 결실이 그치지 않으며 같으니라 여기 보니까 생수의 근원 대신 하나님을 가까이 있는 물가에 심어진 나무와 같다 했잖아요 그래서 그 뿌리를 물가에 심어진 나무가 어때요? 목만은 믿겠습니까? 강변에 뻗치고 더위가 올지라도 이건 더위는 뭐예요? 우리 나무에게는 굉장히 어려운 시기인데 우리 인생으로 말한 거예요 그러면 시련의 때 고난의 때 그런 게 와도 여호와 하나님을 생수의 근원으로 삼은 사람은 두려워하지 않고 그 입이 청청하며 가무는 해도 걱정이었고 결실이 그치지 않으며 같다고 여러분 그래서 성경에 보면 구약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생수의 근원이신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하나님을 섬기면 어때요? 그들은 얼마나 큰 축복을 받았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을 멀리하고 우상 숭배하고 하나님을 떠난 사람들 어때요? 다 광야에 심겨진 떨기나무 같이 간주하고 건건한 땅에 그러게 살고 저주를 받고 이렇게 된 거예요 이렇게 이제 구약시대에는 누가 여러분 생수의 근원이었어요? 여호와 하나님이 여호와 하나님께서 생명수였습니다 그러면 복음시대에는 어떻냐? 복음서 시대에는 요한복음 4장 13절로 14절을 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해 이르시되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느니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소산하는 샘물이 되리라 여기 보면 어떤 내용이 사마리아에서 야곱의 우물가에서 물을 기르는 한 사마리아 여인에게 예수님께서 이제 물을 달라고 대화를 했죠 그런데 네가 이 물을 먹으면 또 다시 목마르지만 예수님 뭐라고? 내가 주는 물을 마시면 너는 영원히 그 속에서 영생하는 소산한 물이 되고 목마르지 않게 될 것이다 여러분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소산하는 샘물은 복음서 시대에는 누가 줬어요? 예수님 예수님이 생명수의 근원이셨습니다 아멘 그러니까 그 당시에 목마른 사람이 최허물로 영원히 죽은 사람이 살고 갈급한 영혼이 그 영혼이 이 갈증을 해소하고 그리고 생명으로 때 더 풍성이었고 이런 병든 육신과 영혼이 치료를 받으려면 누구에게 가야 돼요? 생명수 영혼을 살리고 생명을 살리고 병든 걸 고치는 이 능력을 가지 생명수의 근원 되신 예수님께 여러분 가야 되는 거예요 생명수의 근원이신 예수님이 뭐라고? 요한복음 37장 7장 참 37절부터 39절을 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명절 끝날고 그날 예수께서 서서 외쳐 이러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예수님은 그랬죠? 누구든지 목마른 사람은 다 내게로 오네 영혼이 목마른 사람 육신이 목마른 사람이 아니라 영혼이 갈급하고 목마른 자들은 다 내게로 와라 그런 말씀이에요 38절 계속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난다고 아멘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이 구약시대에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는 하나님 아버지께서 여호와께서 생수의 근원이라 여호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면은 목마르지 않고 그 영혼이 구원받게 되고 치유받게 되고 생명의 때 풍성이었고 삶이 풍요로워지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 오셨을 때는 어때요? 죄허물로 죽은 우리 영혼을 살리는 생명수 우리 영혼의 갈증을 해결시켜주는 생명수 우리를 살리는 생명수가 누구 안에? 예수님 안에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 앞에 가면은 여러분 그 영혼이 사는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그런데 이제 우리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서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셨죠 그리고 우리 죄를 짊어지고 십자가 죽으시고 하늘로 부활 승천에 이제 가셨어요 그러면 이제 가시고 난 다음에 지금 예수님 안 계시는데 어떻게 합니까? 구약시대 구약시대는 여호와 하나님이 생수의 근원이에요 여호와 하나님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복음서 시대라고 하는데 이때는 누가요? 예수님 예수님이 생수의 근원이에요 그러면 이제 지금 우리가 교회의 시대 교회의 시대는 지금 그러면 이 시대에는 어디가 여러분 우리가 어디 가서 생수를 마시 여러분 이 교회의 시대 우리가 보통 신약시대라고 그래요 신약시대 여기를 이제 신약시대 이 신약시대는 어디로 가야 되냐 어디가 여러분 생수가 흐르는 생명수가 흐르는 곳입니까 자 에스겔서 47장 1절 2절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그가 나를 데리고 성전문에 이르시니 성전의 안면이 동쪽을 향하였는데 그 문지방 밑에서 물이 나와서 동쪽으로 흐르다가 성전 오른쪽 재단 남쪽으로 흘러내리더라 여기 보면 뭐가 지금 이게 좀 잘못해봐요 지금 에스겔을 한상 가운데 주님이 데리고 왔는데 성전이 보여요 근데 성전 문이 있는데 그 성전 문 앞에 동쪽으로 데려갔는데 그 문지방 밑에서 물이 흘러나와서 그 물이 동쪽으로 흐르다가 성전의 오른쪽 재단이 있는데 그 재단 남쪽으로 또 이 물이 흘럽니다 성전 문지방에서 물이 나와요 2절에 보겠습니다 그가 또 나를 데리고 북문으로 나아가서 길로 꺾여 동쪽을 향한 바깥문에 이르기로 본지 물이 그 오른쪽에 서며 나오더라 지금 성전에서 물이 흘러나와요 근데 계속 제가 그 내용을 너무 기니까 중간에 좀 잘라가지고 계속 이어서 보겠어요 8절부터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이 물이 동쪽으로 향하여 흘러 아라비아로 내려가서 바다에 이르니 이 흘러내리는 물로 그 바다의 물이 되살아나는 바다가 이제 죽은 바다가 되살아났다는 거예요 이 물이 흘러들어가니까 그 다음에 9절 이 강물이 이르는 곳마다 번성하는 모든 생물이 살고 생물이 제대로 살지 못했는데 이 물이 들어가니까 생물이 살아나 또 고기가 힘이 많아지고 이 물이 흘러들어가면 바닷물이 되살아나고 죽은 것들이 또 되살아나요 그리고 이 강이 흐르는 각체의 모든 것이 살아나 죽은 것들이 다 막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나 이 물이 그러니까 이 물이 지금 무슨 물이라는 걸 알 수 있어요 생명수라는 걸 알 수 있죠 죽은 것들이 이게 들어가니까 다 살고 살지 못한 것들이 살고 이런 역사가 일어나잖아요 계속 10절 한번 보겠습니다 또 이 강가에 어부가 설 것이니 앵게디에서부터 에네글라임까지 금을 치는 곳이 될 것이라 그 고기가 각기 종류를 따라 큰 바다의 고기같이 힘이 많아요 고기가 어떤 곳에 고기가 어마어마하게 많아지는 거예요 지금 그 다음에 11절 그 진펄과 개펄은 대산하지 못하고 소금 땅이 될 것이며 계속 12절 보겠습니다 강차후까지는 각종 먹을 과실나무가 자라서 그 입이 시들지 아니하며 열매가 끊이지 아니하고 달마가 새 열매를 맺으니 그 물이 성소를 통하여 나옴이라 그 열매는 먹을만하고 그 잎사귀는 약재료가 되더라 여러분 이게 지금 어디서 일어날 일이냐 지금 성전에서 물이 흘러나와요 성전 그런데 이 성전에서 흘러나오는 물 이 물이 흘러가는 곳마다 흘러가는 곳 죽은 곳이 살아나 번성하지 못하면 번성에 되살아나는 역사가 있어요 그리고 그 강 좌우에 있는 나무들이 달마다 열매를 맺고 거기에 그 잎사귀들은 약재료가 되고 이런 놀라운 역사가 있어요 그런데 이런 모든 것들이 성전에서 흘러나오는 뭐로 인해서요? 물로 인해서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이 성전에서 흘러나오는 물이 무슨 물이다? 생명수다 이거예요 생명수 그런데 이 물이 흘러나와서 강을 이루니까 그 강물이 흘러가는 곳마다 그러겠죠 이 환상은 에스엘 47장에 있는 이 환상은 원래 천년한국이 있죠 천년한국에서 성전이 지어지잖아요 그럼 예수님이 다스릴 때 천년한국에 성전이 있는데 거기에서 이 물이 천년한국에도 뭐가 있냐면 생명수 같은 이 강이 있어요 그런데 거기서 흘러나온 물이 가는 곳마다 이렇게 될 거다 에스엘에게 환상으로 보여준 거예요 지금 아직 천년한국은 오지 않았죠? 이제 예수님 제림하고 나서 천년한국에 그 도표를 요한계시록 보여줄 수 있나요? 이제 여기 보면 예수님이 제림하시잖아요 이제 공중제림 여기 있고 이렇게 쭉 대활란 기간 후 3년 반에 예수님이 공중제림해서 알곡성도를 데려가는 일이 있어요 그리고 이제 예수님의 지상제림이 있는데 마지막에 천년한국 끝 아니 교회시대가 끝날 때 지상제림 그러면서 예수님이 왕으로 와서 다스리는데 이때 그리스도의 왕국은 에덴의 회복이라고 해놨죠 에덴 농산처럼 완전히 회복이 돼요 그러면 이제 주님이 성전에서 에루살렘에서 지금 에루살렘이 있죠 그 에루살렘이 세계의 수도가 돼요 거기다 주님이 보자를 두시고 만왕의 왕으로 각 나라마다 왕들을 성도들을 세워가지고 왕으로 세계를 다스려요 그런데 거기에서 어떻게 돼요 이 강물이 흘러내려 성전이 있는데 거기서 이 물이 흘러내릴 것이다 하는 것이 지금 에스엘 47장에 나온 내용이에요 그런데 그러면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교회시대 이 시대에는 여러분 어떻게 어디에서 이런 생명수 강물이 흐르고 있냐 여러분 교회입니다 아메 예수님이 하늘로 성천에 가시고 나서 오순절날 뭐를 보냈어요? 성령을 보내셨잖아요 지금 성령이 운행하고 있는 성령을 생명수라고 하는 성령이 운행하고 있는 신약시대는 교회가 바로 하나님의 성전이에요 하나님의 보좌가 성전 아버지 집이라고 했잖아요 하나님의 성 여기서 흘러나오는 성령의 생수 말씀의 생수 은혜의 생수를 마셔야 지금 이 시대에는 우리가 여러분 살 수 있다는 겁니다 네 그러니까 여러분은 어떻게 돼요? 우리 영혼이 지하 허물로 죽은 우리 영혼이 살려면 교회 와서 여기 성령의 역사가 있는 교회 그것도 어떤 교회는 보세요 이게 지금 성전이 신약시대는 교회인데 이 교회가 어떤 교회는 뭐를 하냐면 성령의 역사를 부정하고 제한해 이런 교회는 다녀봐야 생명을 얻지 못해요 여러분 성령을 인정하고 성령 충만하고 성령의 역사가 있는 교회가 바로 생수의 강이 흘러나는 교회예요 그다음에 생명수 같은 살아있는 말씀이 전해지는 교회 가야 내 영혼이 살고 내 영혼이 치유받고 목마르지 않고 삶이 풍성해지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리고 은혜가 흘러 넘치는 교회 은혜의 생수가 이런 교회를 다녀야 우리가 어떻게 했나요? 바로 내 영혼이 구원받고 그리고 우리 심령이 치유를 받고 또 갈급하지 않고 풍성한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이 교회는 다 똑같다 이거는 교회 뭘 모르는 사람들이 그런 거예요 얼마나 여러분 지금 교회들 가운데 성령의 역사를 부정하는 교회가 많은지 몰라 성령의 역사를 성령의 역사를 부정하는 교회에서 이런 교회 다니면 어떻게 돼요? 또 말씀을 전해 순수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지 않고 세상 것 섞어가지고 이런 거 있죠 철학과 윤리와 도덕과 세상 이야기 섞어가지고 오는 그런 설교 있죠 이거는 생명수가 아니라 오염된 물을 먹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오염된 물 강단에서 오염된 물을 먹으면 그 흘러나온 물을 먹으면 내 영혼이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영혼이 죽는 거 오히려 영혼이 병들게 되는 거 그러니까 여러분이 어떻게 돼요? 아 교회는 다 똑같은 교회다? 전혀 그렇지 않아요 그 교회가 정말 성령을 인정하는 교회인가 성령 추만한 교회인가 그리고 그 목사님이 강단에서 말씀을 전할 때 세상 얘기, 정치 얘기, 세상 돌아가는지 이런 얘기한지 아니면 정말 생명의 말씀이 하나님 말씀을 성령으로 전하는 건지 이걸 봐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은혜의 강수가 흘러넘쳐야 그런 데 가야 내 영혼이 살고 그리고 여러분은 어떻게 해요? 목마르지 않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교회를 다녀도 계속 목말라 왜 그래요? 이 교회가 성령 충만하지 않고 강단에서 생명수 같은 말씀이 흐르지 않고 은혜가 메말라 버리니까 그러게 되는 거예요 저도 그냥 형식적으로 교회 다니다가 이제 예수님이 꼭 구원받아가지고 어떤 복음을 전하는 진짜 교회 가서 복음을 듣고 예수님이 꼭 구원받았는데 조금 지나니까 얼마나 막 목마른지 몰라 너무 갈급하고 목마른 거예요 왜 이렇게 갈급한 거예요? 처음에 구원받아가지고 너무 행복하고 좋았는데 조금 시간이 지나니까 너무 영적으로 갈급하고 목마른 거예요 왜 그래요? 여러분 그 교회는 성령의 역사를 별로 인정하지 않아 그게 뭐 기적, 종신, 은사, 중지, 이런 거 해갖고 성경이 완성되면서 다 기적도 끝났고 은사도 끝났다 지금은 아프면 어떻게 돼요? 그런 교회들은 어떻게 해요? 방언 같은 거 하면 마귀방언이다 이런 식으로 하고 병고치는 의사 이런 거 다 부정해요 병원이 있는데 무슨 병고치는 의사가 필요했냐 이런 식이야 아니 성경에 있는 걸로 그걸 다 부정해요 잘못된 그런 어떤 신학 잘못된 이런 교리 이런 걸 배워가지고 저도 처음에 거기서 배워가지고 아 그런가 보다 했지 그래서 이제 아 이게 이제 벗겨질 때까지 얼마나 진짜 제가 보면 지금 조회수가 굉장히 많은 그런 어떤 침대교 목사인데 부천, 인천 그쪽에서 지금 목회하고 있는 대학 교수이면서 목회하고 있는 그런 이제 공과대학교 무슨 교수가 있어요 정아무개라고 그런데 그 사람이 보면요 지난번에 막 작년에인가 재작년에 광화문에서 집회할 때 가가지고 막 하고 해가지고 더 많이 알려졌는데 조회수가 많아 왜 사람들이 이제 뭐냐면 좀 관심이 많은 그런 제목으로 제목을 잘 붙여가지고 설교를 해 그런데 이 사람이 내가 설교한 거 보니까 있잖아요 자기 교회는 통성기도 안 하고 새벽기도 안 하고 철야기도 같은 거 안 하고 그다음에 11조도 안 하고 사도신경도 안 하고 안 하는 게 많아 그러니까 뭐냐면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이 개혁개정판이나 이런 성경 그 사람들은 킹 제임스 성경이라고 1611년에 영국이 국교회에 있어 국교회 지금같이 개신교도 하나 영국은 카톨릭에서 떨어져 나와서 지금도 영국에는 국교회가 있어요 그래서 캔터베리 대주교라고 하는 사람인데 교황과 똑같은 그런 역할을 한 사람 그런데 그때는 국왕이 교회의 머리였어요 국왕이 그런데 그 제임스라는 그 왕이 성경을 번역을 하나 영어로 이제 그 전에 윌리엄 틴델이라고 하는 사람이 영어 성경을 최초로 번역했는데 다시 번역을 해가지고 했는데 지금 400년 전에 이제 그거 번역을 한 거예요 1611년이니까 그런데 그 성경만이 이 사람들은 뭐냐면 지금 인천에 있는 그 교회 교수이면서 목사인 그 사람은 뭐냐면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이 성경 마귀가 변개시킨 성경이고 다 잘못됐고 오직 킹 제임스 성경만이 유일한 그런 온전한 성경이고 하나님이 온전하게 보존해 준 성경이다 이러면서 있잖아요 킹 제임스 유일주의라고 하는 것에 빠져 있어요 여러분 이 킹 제임스 성경이 지금부터 400년 전에 번역을 했는데 그 번역 과정을 이제 다 들여다보면 오류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리고 아무리 여러분 이제 제가 그런 걸 한번 하려고 했는데 못했는데 성경 형성사 또 이제 성경의 정경사라는 게 있어요 성경이 어떻게 해서 정경화 됐는가 이렇게 그런데 성경은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이건요 사도 바울 편지를 썼잖아요 원본이 하나도 없어요 마가가 마고금 썼고 누가가 누가 보금 썼고 요한이 요한보금 요한이 계속 썼잖아요 원본이 하나도 없어 그런데 그게 다 분실되고 어떤 것으로 그러면 이걸 성경을 만들어 가면 사본 사본이 수천 개가 존재해요 그런데 이제 이걸 원본에서 사본으로 옮기다 보면 어떻게 돼요? 조금씩 그리고 이제 이것이 구약은 히브리어나 아람으로도 있고 신약은 헬라로 돼 있는데 이걸 헬라로 돼 있는 걸 영어로 번역하거나 독일어로 번역하거나 이런 걸 하려면 다 이게 정확한 원어를 그대로 번역하기가 쉽지 않아 그런데 킹게임스의 버전이라는 걸 하나님이 보존해 준 유일한 성경 그리고 번역을 할 때도 하나님이 영감을 줘서 번역하고 무슨 완전히 뭐라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우리가 보고 있는 이런 성경은 마귀가 변기시킨 성경이다 이런 식으로 하는 사람들 그런데 이 사람이 뭐냐면 보면 새벽기도, 천하기도, 금식기도, 통성기도, 방언기도, 11조 다 이런 걸 잘못됐다는 식으로 해요 그런데 조회수가 어마어마해요 자기들이 안 하면 그냥 우리가 여러분 사도신경을 왜 하는 게 있고 안 하는 게 있지만 그냥 이게 사도신경을 하는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교회는 사도적 전통이라는 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이 사도적 계승이라는 게 그런데 이런 역사성도 없는 이런 사람들이 자기 교회만 유일한 이런 거라고 하면서 막 이렇게 해서 어떻게 해요? 다 병고침 운사 필요 없대 지금 방언 필요 없대 성경에 이런 것을 다 부정해 그런데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우리 피로 죄사 안 받고 구원 받는 이건 가르쳐요 그런데 또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이라고 가르치는데 이런 교회를 다니게 되면 여러분 어떻게 돼요? 굉장한 문제가 되는 거예요 굉장한 그런데 너무 많은 사람들이 11조 하기 싫어하는 사람들은 거기 가면 딱 좋죠 그렇잖아요 유튜브에 보면 11조는 잘못됐다 그런데 예수님이 그랬잖아요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아라 그랬죠 신약이 이거는 율법 이전부터 있네요 율법 이게 유대인에게만 주어진 거래요 그런데 유대인들이 하기 이미 전부터 아브라함 때부터 11조를 한 거예요 이 성경을 제대로 해석을 못하면 이런 이상한 사람 그런데 여러분이 그런 잘못된 교회 성령의 역사를 완전히 부정하는 이런 교회 이런 교회 다녀봐요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여러분 굉장한 성령해방죄를 질 가능성이 많고 진짜 이게 문제가 많아요 아니 새벽기도 하는 게 나아요? 안 하는 게 나아요? 통성기도 여러분 성경에 뭐라고 했어요? 묵상기도 하는 건 별로 없어요 90% 이상이 다 부르죠 통성기도 하나 있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안 하면 그냥 아무 말 안 하고 있으면 괜찮은데 이런 걸 막 잘못됐다 하면서 막 하고 있는 교회들을 11조 잘못됐다 통성기도 잘못됐다 사도신경 잘못됐다 막 병고치는 거 방언하고 잘못된다 이런 식으로 가르치면 어떻게 돼요? 이건 대단히 잘못된 거예요 하나님 앞에 가서 어떤 책임을 하려고 사도가 우리 그랬잖아요 너희가 방언하되 질서 있게 하라고 내가 다른 모든 사람보다 더 방언하는 걸 내가 감사하게 생각한다 했죠 이 사도행전의 14장에 있는 방언하고 사도행전의 14장에 있는 방언하고 사도행전의 2장에 있는 방언하고 틀려요 그런데 이런 것도 모르고 무조건 방언은 이런 알아먹도 못한 말로 한 건 방언이 아니야 막 이러면서 있잖아요 얼마나 무서운 일인지 몰라요 그래서 제가 왜 이런 얘기를 하냐 저는 개인적으로 이런 거를 어쩌게 아닌데 너무 이 사람이 조회수가 많은데 이 뭐냐면 우리 성도들이 유튜브 하다 보다가 이런 거 보고 이런 잘못된 그러니까 여기서 조금 전에 말씀 드립니다 이런 성령의 역사가 있고 말씀을 말씀대로 성령의 그 생수가 흐르는 그 생명수 같은 말씀을 먹어야 되는데 이런 오염된 잘못된 것을 먹으면 내 영혼이 잘못라도 죽어요 그래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너무나 이게 심각한 일이에요 그런데 이 유튜브에 보면 이런 잘못된 것을 가르치는 정말 이게 사탄의 그런 어떤 종 같은 이런 것들이 너무 많아요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여러분 어떻게 이 교회의 시대에서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를 인정하는 교회 지금은요 예수님 가시고 나서 교회는 누가 운행하여? 성령님이 운행하고 역사하고 있잖아요 성령이 그런데 성령을 부정해? 성령을 인정하여? 막 은사 같은 거 딱 다 그러면 뭐예요? 애원의 은사, 방언의 은사, 신의 은사 이런 거 다 부정해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이게? 자기에게 맞는 자기들 그 교리에 뭐 한 건 맞는 것만 취사선택해서 받아들이고 다른 건 부정하고 아니에요 우리는 그게 이제 역사성이나 이런 걸 모르니까 그런 거예요 얼마나 그럼 그 사람을 볼 때라도 조용기 어떤 사람이에요? 조용기 잘못된 사람인데 방언하니까 그래가지고 뭐라고 하냐면 조용기 목사님이 얘기를 한다고 한 번 그런데 인도인가 어딘가 조용기 목사님이 어딜 갔다 그런데 몽골에 갔어요 몽골에 갔는데 몽골이 인구가 300만이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런데 몽골에 갔는데 300만인데 150만인가 200만이 모인 거예요 조용기 목사님이 갔을 때 그러면 그 인구의 거의 절반 이상이 절반 정도가 모인 거예요 그런데 이제 그분이 조용기 목사님이 몽골에 가서 집회한 거 영상을 본 거예요 그러니까 집회한 거 보니까 되게 안진배기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막 기적이 일어나니까 저것들이 한 마디로 짜고 치이는 고스톱 이런 식으로 순 저것들 지금 쇼하고 있다 막 이런 식으로 말해요 여러분 이게 얼마나 무서운 일인데 아니 몽골에 가서 조용기 목사님이 할 일이 없어서 안진배기 짜가지고 일어나라고 그래요 성경에 대해서 너무 모르니까요 미국의 베니인도 그랬지만 그 전에 캐드린 쿨만이라는 지난번에 제가 여자분 말씀드렸어요 체육관에 딱 모여서 사람들이 찬양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 여정이 딱 안에 들어가기만 하면 무슨 안수도 안 해도 들어가기만 하면요 막 안진배기 일어나고 속에 눈을 뜨고 이런 역사들이 얼마나 많이 일어났는데 얼마나 성령이 아니고서는 설명할 수 없는 그런데 이런 것들도 전혀 모르는 사람들이 막 함부로 있잖아요 하나님의 역사를 마귀 역사다 이러면서 있잖아요 마귀 방문이다 이러면서 공격해 이런 교회 다니면 여러분 어떻게 되겠어요 구원받는 것 자체가 힘들어요 이 구원이 무슨 구원이냐 머리로 하는 지식적인 구원이에요 진짜 구원이 아니라 그리고 뭐 한 번 구원받으면 어떻게 살아도 상관없다 그래서 가늠해도 다윗도 가늠하고 살인했어도 구원받자 막 이런 식으로 가르치면서 여러분 얼마나 무서운 일인지 그래서 여러분이 교회 선택이 그게 무엇보다 중요한 거예요 아니 어떻게 한 번 구원을 받으면 영원한 구원이야 성경이 그렇게 나와 있지 않잖아요 제가 이제 여러분에게 좀 말씀드린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성령의 생명소가 흐르는 성령역사는 교회 말씀의 생명소가 흐르는 교회 은혜의 생소가 흐르는 교회 이런 교회에 나와서 신앙생활하고 성령세를 받고 아무리 이렇게 성령역사가 있고 막 말씀이 전해지면 내가 입을 꾹 다물고 있으면 어떻게 돼요 그 생수를 하나도 못 마시는 거예요 마음의 문을 확 열고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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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야 성령의 생수 은혜의 생수 말씀의 생수가 내 영혼에 들어오는 겁니다 아멘 그러면 죽은 것이 살아나요 병든 것이 고침을 먹고 열매 맺지면 못한 것이 열매를 맺고 목마름이 없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이제 본문으로 돌아가서 제가 그래도 시간 안에 마치겠습니다 천국의 수도인 세루살렘 성에 들어가서 하나님과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는 생명소 광물 자 그림을 한 번 보겠습니다 세루살렘 성 생명소 광물이 흐르는 거 좀 생명소 광물을 흐르는 것 같아요 이게 지금 생명소 광가에 지금 뭐 같아요 과일이라고 하면 됩니까 생명나무라고 해야지 금방 성경 읽어놓고 아마 이제 이게 빨간 건데 나중에 노란 거 파란 거 분홍 주황색 여러 가지로 아마 맺힐 수 있겠죠 열두 가지 과일이 맺히니까 그런데 이게 지금 뭐예요 세루살렘 성이죠 여기서 이렇게 생명소와 하나님 이 안에 표가 이 안에 지금 세루살렘 성인데 하나님의 보좌가 있어요 어린 양의 보좌가 있어요 거기서 쭉 생명소가 흘러나오는 겁니다 천국으로 흘러가는 거예요 계속 이렇게 뒤에 한번 또 넘겨보세요 뭐 이제 요거는 지금 뭐 세루살렘 성이라고 할 수는 없고 이거는 이제 여기 세루살렘 성이 있을 건데 아마 제 생각에는 이제 이건 누가 이제 상상력을 동원해서 한 건데 이제 여기 생명강가에가 지금 생명나무들이 있죠 근데 이제 여기 달마다 열매를 맺어요 근데 이거는 제 생각에는 그거예요 누가 이제 상상력을 적에서 이제 자료를 좀 뭐 했는데 이건 우리 성도들의 집이 아닐까 이제 그런 생각을 천국에 가면은 우리 성도들 집이 있잖아요 막 너무 멋있게 지어졌는데 지상에서는 여러분이 보지 못한 그런 엄청나게 아름다운 집들이 있어요 근데 이제 뭐 여러분이 그 세루살렘 성 안에도 이제 집들이 있겠죠 우리 성도에서 사는 집이 있고 또 천국에 밖에서 이제 세루살렘 성 밖에서 천국에 새하늘과 새 땅에서 사는 성도들의 집이 있는데 천국에 갔다 오신 분들 가운데 어떻게 돼요 자기 집을 많이 보고 오신 분이 있잖아요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렸던 순복음교회 여의도 순복음교회의 부목사님 아시고 오살리 기도원 거기 원목인가도 하셨는데 김상호 목사님은 몇 년 얼마 안 됐어요 그래 돌아가니 머리가 강해가지고 그분이 제가 말씀해 청주에서 목회를 할 때 사모님이 그때 젊은 나이에 아이들 몇 명인데 갑자기 돌아가셨어요 그래서 이 목사님이 얼마나 울고 갑자기 젊은 나이에 사모가 가버리니까 그렇게 했는데 쿵 하고 해서 쓰러졌는데 보니까 죽어버린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천국을 갔어요 자기가 천국을 가가지고 거기서 이제 어떻게 자기 부인을 만났는데 자기 부인이 여보 그랬더니 뭐예요 여보라고 부르면 안 된다고 형제님이라 하라고 이제 여기서는 부부관계가 성립이 안 된다고 형제님이라고는 당신이 나 죽고 나서 너무 슬퍼가지고 주님께 좀 남편을 좀 천국에 데려다 한번 위로를 해 주라 해서 주님이 당신을 여기 지금 오게 했다고 그러니 이제 막 여러 이제 믿음의 선진들 만나고 이렇게 가지고 다 이제 보고 자기 집을 주님이 보여주신다고 딱 갔대요 갔는데 보니까 집이 지붕이 하나도 안 돼 있어요 집이 아니 그 왜 내 집은 이렇게 지붕이 안 돼 있습니까 아직 재료가 다 안 올라왔다 그래서 이번에 내려가서 너 열심히 봉사해가지고 이 집에 지붕을 만들어야 된다고 그러더래요 그럼 이제 그 목사님 내려와서 그래가지고 이제 간증을 했는데 이제 천국에 간 사람들이 대부분 다 특징이 뭐래요 천국이 너무 좋아서 안 올라오고 안 올라오고 나 주님 여기가 좋사고 난 여기 안 가고 싶어요 안 내려가고 싶어요 제가 이제 다른 목사님도 그랬어요 천국 진짜 가서 주님 뵙고 왔던 분도 아니 주님 나 안 간다고 하니까 너 사명 다 안 됐다 사명 다 하고 와라 이랬어요 그 목사님도 안 간다고 했는데 내려가라고 그래서 이제 할 수 없이 천사가 이제 자기 데리고 쭉 오는데 보니까 목사님들이 어떻게 이제 자기 입간하려고 이제 멋질하려고 입간해가지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입간하려고 하는데 갑자기 어떻게 해요 그 시체 안으로 영혼이 쏙 들어가니까 벌떡 일어난 거예요 그러니까 다 어떻게 돼요 다 도망가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나 살았어 나 살았다고 하는데 어때요 무서워가지고 목사님들이 너무 충격받아서 놀라가지고 전부 다 팔짱을 이렇게 끼우고 있잖아요 딱 이렇게 해가지고 왔다는 거예요 무서워서 그 뒤로 몇십 년 사시다가 이제 천국 가셨어요 근데 어떻게 돼요? 천국에 가면 이제 우리들 집이 있죠 집이 다 이제 그 얼마나 주님을 어떻게 섬겨내야 따라서 집이 다 틀리대요 옷 입는 것도 틀리고 어떤 사람은 회색 누리끼리한 이런 거 있잖아요 막 황토색 이런 거 입고 있대요 그게 왜 보니까 부끄러운 구원 받은 사람들 어떤 사람들은 막 찬란한 그런 굉장히 아름다운 옷을 입었는데 어떤 사람들은 옷이 형편없어 보니까 어때요? 부끄러운 구원 아무것도 주님을 위해서 한 것이 없이 구원만 받은 거예요 임종할 때 아니면 어떤 주님을 믿어서 아무것도 주를 위해서 한 것이 없는 사람 그러니까 여러분 그날에 가서 거기서도 어떻게 천국에 들어가니까 좋지만은 왕으로 다스린 거예요 백성이 되는 거예요 자 우리가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되나요? 이 하나님의 나라의 생명 이 천국의 수도인 세루살렘 성에 들어 어린 양의 보좌 앞 그 하나님의 보좌 앞에서 그런 생명수 광물을 어떤 사람들이 마시냐 그러면은 역시 생명에 근원 대신 이 생수에 근원 대신 예수님을 믿고 그 이름이 생명체계에 기록된 사람들이 들어갑니다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죠? 그래가지고 그 사람들이 마셔 두 번째 생수가 흐르는 교회에 나와서 생수를 마시며 신앙생활을 한 사람들 여러분 보세요 조금 전에 말씀드렸지만 이 성전 문지방에서 생수가 흐르는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해야 내 영혼이 살지 생수가 흐르는 교회에서 여러분 어때요? 율법적인 교회 도덕적이고 윤리적이고 철학적이고 인본주의적이고 이런 것만 순하는 성령의 역사도 부정하는 이런 교회에 다니면 여러분은 어때야 돼요? 그가 생명수가 있겠어요? 다 말랐어요 그가 영혼들이 다 죽어가고 있는 거예요 메말라가지고 그런 교회에 다니는 사람은 어때요? 나중에 이 세루살렘 성에 들어가기 어려워요 우리가 이런 생수가 있는 교회에 나와서 성령의 생수, 말씀의 생수, 은혜의 생수를 마시면서 열심히 신앙생활을 성령세를 받고 그 안에 성령념을 모시고 성령의 생수의 강이 흘러 넘치는 신앙생활을 해야 합니다 그리고 생수의 근원 되신 하나님 조금 전에 우리가 에레메 17장에서 배워봤잖아요 말씀 에레메 17장 13절에 생수의 근원 되신 하나님을 우리가 가까이 해야 됩니다 그 하나님을 경애하는 사람 그리고 이기는 사람들이 이 세루살렘 성에 들어가서 생명수 강물을 마셔요 자 요한계시록 21장 5절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직접 하신 말씀 보좌에 앉으신 이가 이르시되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이 보라 내가 만물을 새롭게 놀아하시고 이제 새누리와 새 땅을 만드 그리고 또 이르시되 이 말은 신실하고 참되니 기록하라 신실하고 참되니 기록하라요 그 다음에 6절을 보겠습니다 또 내게 말씀하시되 이루었또다 나는 알파 오메가요 처음과 마지막이라 내가 생명수 샘물을 목마른 자에게 갑없이 주리니 여기 보니까 주님이 뭐라고 하죠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께서 이건 신실하고 참된 말이니 기록하라 그러면서 다 이루었다고 나는 알파 오메가다 처음과 마지막이라 그러면서 내가 생명수 샘물을 목마른 자에게 갑없이 주리니 어떤 사람이 받는가 7절을 보겠습니다 이기는 자는 이것들을 상속으로 받으리라 어떤 사람들이 생명수 샘물을 마셔요 이기는 자 새우살렘 생활에 들어가는 사람은 이기는 잘 하겠잖아요 지난번에 이기는 잘 여러분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어떻게 해요 고난도고 시험도고 유혹도고 핍박도고 여러 가지 이런 것들이 오죠 그런데 이거를 이겨야 돼 이겨야 돼 아 이거 신앙생활하면서 제가 제일 안타까운 게 뭐냐면 이런 신앙생활하면서 오는 어떤 시험이라든가 유혹이라든가 사람 때문에 시험들하고 교회 안 나온다 이런 사람도 있어요 여러분 얼마나 이게 어리석은 것인지 몰라요 아니 사람 때문에 시험들하고 교회 안 하고 그러면 자기 영혼이 어떻게 되겠어요 하나님 앞에 갔을 나는 누구 때문에 시험 들어서 교회 안 다닌다 뭐 이해 됩니까 아이고 여러분 그래서 시험이나 또 막 예수를 믿는 것 때문에 할란리나 핍박이나 오죠 그 다음에 또 얼마나 유혹이 많습니까 또 신앙생활하다면 고난이 올 때도 있고 그런데 예수 믿었는데 왜 나에게 우리 가정에 이런 일이 생겨 유혹처럼 막 할란리나 오면 그래도 어떤 사람이 시험 들어 이런 걸 다 이겨야 돼요 이겨야 돼 이기는 자만이 하나님의 날 유혹을 얻고 천국에 들어가고 세루살렘성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거 보면 그랬잖아요 이런 설교를 거의 안 해요 요한계시록 제가 하면서 요한계시록 2장과 3장에 보면 소아시아에 있는 일곱 교회 사자에게 종들에게 편지한 거 있죠 그런데 꼭 마지막에 보면 뭐라고 했어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 때 이기는 자에게는 그랬잖아요 이기는 자는 생명나무의 과실을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의 과실을 먹게 할 것이요 이기는 자는 둘째 사망에 해를 받지 않을 것이요 이기는 자는 감추었던 만날을 줄 것이며 흰 돌을 줄 것이요 이기는 자는 내 보호자에 앉아서 나 함께 다스리게 할 것이며 다 이기는 자예요 신앙생활을 하면서 못 이기면 생명나무,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 과실을 먹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이겨야 그 낙원에 들어가지 신앙생활을 못 이겨버리면 어떻게 해요 그게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정말 순식간에 인생은 지나갑니다 그러므로 정말 우리가 천국의 소망을 두고 더 나아가서는 새루살렘성을 우리가 바라보면서 신앙생활을 해야 됩니다 지난번에 말씀드린 왜 하나님께서 초대교회의 주의종들에게 편지를 환상을 보여주면서 써가지고 새루살렘성, 천국 이런 것들을 다 기록해가지고 보내라고 했습니까 너희들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이기라는 거예요 얼마나 초대교회에 박해가 많았습니까 그런 박해 때문에 이 세상에서 그 박해를 안 받으려고 나는 예수님 부인하고 예수 안 믿겠다 난 신앙생활 안 하겠다 이런 어리석은 사람들 되지 말아요 너희들이 이겨야 천국에 들어가고 이겨야 새루살렘성에 들어가고 생명수 물을 마실 수 있다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 오신 여러분은 승리자들이 되십시오 이기는 자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우리가 새루살렘성에 들어가요 진짜 이게 천국에서도 너무나 사람들이 막연하게 있잖아요 우리 천국에 가면 다 왕 누르다고 진짜 아무것도 주를 위해서 하도 안 한 사람들이에요 우리는 천국에 들어가면 그리스도와 같이 왕같은 제사장에 대해서 왕 누르다고 천진한 곳에서 왕 누르다고 이런 너무나 잘못된 환상과 착각에 빠져 있어요 하나님은 얼마나 공의로우신 분인데 그러니까 성경에도 보면 분명히 내가 일한 대로 갚으면 행한 대로 갚은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정말 우리가 천국에 들어갔을 때 상 받는 그리고 멸류관을 받을 수 있는 새루살렘성에서 하나님의 얼굴을 배웁는 모든 주의종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추건합니다